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아 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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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오랜만이에요 응 오늘 원래 푼 거래요 오랜만이에요 네 다들 항상 바쁘셨어요 저도 바쁘게 지냈어요 두 명만 저도 바쁘게 지냈어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라서 맞아 맞아 댄스 하면서 아니 하면서 갔던 것 같아 그냥 따로 자고 2주만에 갔나 아 나 거의 2주만에 갔나 오랜만이야 아니 새벽에 잠깐 본 적이 없는데 잠깐잠깐 보고 약간 서연이가 2시에 잠들면 저는 2시에 나가요 아 서로 깨워 깨워주고 2시에 일어나서 고마워 다시 할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뭐 유빈이랑 나랑 맨날 연습하고 맞아 아 저 매일에 김이지 화이팅 화이팅 유심 그래 너도 코시야 화이팅 지금 약간 안 하고 얘기한 거 할까요? 아 맞다 저희가 팬사인회를 마치고 간단하게 저희 넷에서 보드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와우 어 얼음 깨기 맞아요 보드게임인데 얼음판 위에 펭긴 털이 걸 깨는 거래요 벌린 사람이 벌칙을 진행을 할 건데 그 벌칙을 아직 저희가 못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한 번씩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결정을 해서 맞아요 그 벌칙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벌칙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?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중독한 중독 아 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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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독 스파아도 못 들으면 혼나기 아 안돼 어떡해송 애교 어떡해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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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송이 뭐예요? 약간 아 너 알아? 몰라 내가 걸리지 않을 거 같아 아 유연이가 하는 걸로 모르는 거에요 안 걸리면 되다 안 걸리면 되죠 또 다른 거 있을까요? 콩순이 애교 콩순이 애교 콩순이 애교 콩순이 애교? 그건 뭐예요? 우리가 너무 세상을 모른다 뭐야? 뭐야 콩순이 애교 콩순이 애교 큰일보건 이거요 저 ее 이거요? Minsk 뭐였 duża 아 진짜? 태어난 거야 응 똑똑하다 조여로 귀엽다 오바디세 댄스 투기 오바디세스 Promised 댄스 배우 적극 댄스를 재밌을 거 같아요 그럼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패스타 이거 할 때쯤에 정해서 벌칙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토타임을 할까요? 네 포토타임 조사 조로단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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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